역대야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해 올리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루오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라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의 낯을 피하여 애국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국에서부터 돌아오메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루오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했나이다 루오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며 백성이 가니라 루오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은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은원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지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해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해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다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한 명의 이름은 루오보암이요 또 한 명의 이름은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이 장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는 않지만 앞으로 분단되는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질 사람입니다 루오보암의 이름 뜻과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이 또한 비슷합니다 루오보암이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이 많다라는 뜻이고요 또한 여로보암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백성을 많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백성이 많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많게 하신다라는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두 명이 한 나라의 왕이 아니라 분열된 왕국의 각자의 왕이 되게 됩니다 루오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다마땅히 왕으로 세워질 일이 생기게 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한 인물이 또한 등장하게 돼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왕인 시절에 성전을 건축할 때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큰 용사다라는 큰 용사하고 또한 부지런함을 보고서 솔로몬이 그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감독자로 세웠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진 좋았는데 한 예언자가 예언을 하면서 틀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여로보암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를 갈라져서 유다 집화를 제외한 나머지 집화들은 함께 모여서 너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에 보면은 성경 말씀에 보면 제가 일일이 오늘은 좀 시간대를 찾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때는 아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을 때는 아니다 라는 말씀을 또한 듣게 됩니다 또 하나는 솔로몬이 내 말을 어겼으나 네가 내 말을 잘 붙들고 또한 따르게 된다면 그것은 계속되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두 명의 왕이 다 그렇게 잘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여로보암은 먼저 솔로몬이 왕인 시절에 반란을 한번 일으키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은 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엔 하나님을 저버리는 악행을 또한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내일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세계미라는 땅이 나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1절과 2절 말씀을 읽고 저희가 또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자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어보암이 세계무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계매에 이르렀습니다라 2절 계속 읽겠습니다 너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를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며 여로보암이라는 이 사람은 솔로몬 시절에는 한번 반란을 계획했다가 그것이 잘 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서인지 애굽으로 피신을 가게 됩니다 이집트로 피난을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루어보암이 왕으로 세워진다는 얘기를 듣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계미라는 지역은 좋은 지역입니다 나쁜 지역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야곱이 제사를 드렸던 곳으로 기억되고 있고 또한 여우수화가 백성들을 모아서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곳이 바로 세계미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질문해 봐야 될 것은 세계미의 아무리 좋은 지역이 지연정 예루살렘이 아닌 왜 세계므로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잇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가서 그를 왕으로 세웠고 또한 예루살렘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 또한 솔로몬은 다잇이 진행하는 가운데 모든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대표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이 중심지임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므로 갔을까요? 그것은 성경 어느 곳에서 나와 있지 않지만 바로 이미 세계므로 그가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왕으로 세워지기 위해 1절 말씀에 보면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르로보함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계므에 이르렀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으로 세워지는 르로보함이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건의가 이전 솔로몬 때와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누적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르로보함을 왕으로 삼고자 했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모든 무리가 여로보함과 함께 온 이스라엘이 함께 르로보함을 찾아와서 이제 말하는 내용이 4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의 요청을 하기 위해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게 될 중요한 내용인데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온 이스라엘이 여로보함이라는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과 함께 르로보함이라는 새로운 왕에게 다가와서 하나의 요청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청은 무엇이냐 우리 가운데 이미 부과되어 있는 세금과 노역을 줄여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도 아닙니다 줄여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자 그 요청을 들은 르로보함이 이 왕이 그것을 3일 내에 말미를 달라 그러면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해주겠다 그래서 다시 3일 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3일 동안 르로보함은 무엇을 하게 되느냐 두 부류의 부류에게 함께 의논하고 상의하게 되는데 한 부류는 솔로몬 왕 자신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왕과 함께 과외였던 원로들입니다 함께 의논하였던 원로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신과 함께 자라났던 젊은 신하들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부류에게 물어보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답하는 부분은 내일 나오는데 오늘은 그 질문한 부분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먼저 신학적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월요일 본문에 있었던 역대야 8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역을 시키지 않았고 감동만 시켰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제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해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게 했나이다 무거운 멍해란 무거운 멍해란 과도한 세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솔로몬 왕 때 매해마다 이스라엘에서 거두어들였던 금의 양만 다른 것을 제외하고 금의 양만 23톤이었다고 합니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꽤 많았던 것 같습니다 톤으로 하면 제가 아는 것은 1.5톤, 2톤, 3톤 이런 트럭밖에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금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23톤의 금을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그것은 세금으로 거두어들였던 양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이외에도 주변 국가에서 그냥 또 다른 것으로 받쳤던 것은 제외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역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고역이라는 표현 이것은 노역을 시켰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지 않고 이방인들만 시켰다고 기록되어 있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역대하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역대하 10장 1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루오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어요 역군의 감독이라는 것은 노역을 시키는 감독인데 이 하도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내일 나누게 될 내용이기도 한데요 솔로몬 왕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부분에 저버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노역을 시켰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들이 힘든 가운데 새로운 왕이 선출되었으니 이제는 그 전까지는 하지 못했던 요청을 말을 그 다음 왕인 루오보암 왕에게 다가와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안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노역을 줄여달라 세금을 줄여달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루오보암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함께 의논하게 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솔로몬의 생전에 있었던 그 앞에 함께 모셨던 원로들입니다 이들에게 질문했더니 이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가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다 하나 열한기상 12장 17절 말씀에서 동일한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다른 표현들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같은 말의 맥락입니다 왕이 그들을 선처해 달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그들을 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 8절 말씀에는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제가 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네, 자기와 함께 자라난 루오보암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했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부류들과 의논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중요한 한 가지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버리고 라는 것입니다 버리고 이미 원로들이 함께 나누었던 것들을 버렸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는 또한 이 시대는 우리나라에서는 마찬가지죠 왜 장로라고 표현합니까? 왜 원로라고 표현합니까? 그들에겐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오래 산 사람들에게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얻게 된 전통이죠 그러나 오늘은 원로들과 젊은 신하들의 대립을 보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루오보암의 어리석은 선택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택이라고 정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택의 중요한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분이 지은 책 중에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는 이러한 문장이 나옵니다 선택의 순간이 가장 영적인 순간이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택을 주셨죠 선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린 매 순간 선택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선택하셔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게 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것인가 기도하지 않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좀 더 잠을 청할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 때 짜증을 낼 수 있을 때 내가 짜증을 낼 것을 선택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선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서 내가 다시 한번 기쁨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밥을 맛있게 만들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루어보암은 다시 한번 선택을 할 때 젊은 신하들과 함께 응원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을 하나씩 보게 돼요 루어보암은 이 한 사람은 아버지 솔로몬에게 굉장히 매어있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에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나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선택과는 대립되는 부분을 선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구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하들과 의론할 때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해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10절에는 그 신하들이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해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또 아버지와 비교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에도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젊은 신하들 또한 함께 전하났던 이 신하들은 루오보암의 생각이 어떠한지 가장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루오보암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말은 아버지와 비교하며 당신이 더 낫습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오보암이 붙들고 있었던 건 아버지에 대한 그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들도 있었겠죠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선택했던 것들을 기쁘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아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오늘 루오보암을 보면 그 반대로 나아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비교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루오보암이 어리석은 선택은 그 아버지와 그 할아버지와 굉장히 다른 부분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아버지는 가장 먼저 왕이 되었을 때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들어줄까라고 물어보셨을 때 내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백성을 위하여 아니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솔로몬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 루오보암은 다른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배를 선택하지도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좋은 선택을 했었던 사람들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할 것인가 여우수와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우수와서 24장 15절 말씀해 보면 여우수와서 24장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을 수 있다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우수와의 선택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우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우와를 섬기게 노라 하니 이것이 여우수와의 선택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 또한 루오보암의 할아버지 또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이슨 이렇게 선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 45절 말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으면 저희가 또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이시 불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우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모욕받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이것이 다이슨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많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것들을 선택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었던 루오보암에게 나아가서 우리의 멍해를 좀 가볍게 해달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가운데 다가오셨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선택을 묵상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심을 얻으르니 이는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멍해는요 예수님 말씀하셨던 이 멍해는 이스라엘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던 이 멍해는 큰 어미소와 또한 이제 막 자라나는 아기소가 함께 그 멍해를 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밭을 가는 것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내가 그 멍해를 다 질 테니 너희는 엉꼬만 있어라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 멍해를 다 지고 갈 테니 우리 함께 가자 너는 그냥 그 멍해를 엉꼬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멍해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그 멍해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찾아와서 왕에게 찾아와서 요청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의 멍해를 가볍게 해주고 싶다 나는 너희를 쉬게 해주고 싶다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너희는 나에게 와서 또한 내가 너에게로 가오니 너는 그냥 힘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택은 십자가이십니다 우리의 멍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의 멍해, 사슬의 멍해, 죽음의 멍해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얘기들을 나누게 됐어요 저희가 또 오늘 살아가면서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묵상하고 나눈 친구들과의 대화가 기약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것도 막아서시기 때 우리가 살 수 있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렇지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의 고백처럼 저희가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가 되며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 선택하고 또 주님 찬양함을 선택하고 주님 예배함을 선택하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또 다시 붙들고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멍해를 다 질 테니 너희는 엉구만 있어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너희가 힘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원이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다면 찬양을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선택하며 기도를 선택하며 말씀을 선택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예수님 십자가를 선택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선택하며 주님만을 붙들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어지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이든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멍해 그 쉽고 가벼운 멍해 우리 가운데 무거운 멍해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가볍게 해주고 또한 기쁨과 생명의 길로 걸어가게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열망과 소망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언약을 선택하고 주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회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치유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운데 너희는 소망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며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의 술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다시 한번 예배를 다시 한번 기쁨을 다시 한번 말씀을 선택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만남과 선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추건드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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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